정말 오랜만에 출시되는 배틀그라운드 신규 맴 런돌 개발자들이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다고 느낄 만큼 사전 영상에서부터 엄청난 기대를 불러모았는데 과연 기대했던 런돌은 어떤 모습일지 또한 그 외에도 신규 총기 스턴건 JS9 등 다양한 패치 내용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와 우와 여기가 런돌입니까? 우와 우와 뭐야 여기 개멋진데? 여기서 숫자 찍으면 대박이겠는데? 우와 야 이거 썸네일 써도 되겠다 이거 와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위에 뭔가 이 붓이랑 있는 거 보니까 비상호출 타고 올라가서 놀아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? 엎드려지나? 와 이거 자 그럼 한군데 한군데 전부 다 돌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지금 3명이라 그런데 비행기가 2개 뜯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티저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일단 지역이 두 군데로 나뉘는데 위에는 뭔가 미라마처럼 약간 흑색이고 밑에는 뭐 싼옥? 테이고 같은 느낌의 푸른 색깔인데 히메이타운? 뭐라 이거야 돼 이거? 야 이거 엄폐가 별로 없는데? 어? 야 건물만 보면은 테이고 같은 느낌인데요? 뭔가 전체적인 느낌이 테이고 느낌이 살짝 나요 아 중국 맵임을 알 수 있죠 이쪽은 약간 중국 느낌 나네 이런 거 딱 갈린 거 보니까 런더 무호판? 저리로 가보자 강이 이어진 거 보니까 하팅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오 여기는 약간 오 새로 지어진 느낌이다 다른 맵에서 안 나던 느낌이 나요 오 오 야 이건 진짜 딴 것인 것 같다 여기는 이거 약간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중국 무협 드라마 이런 거에서 뭔가 깨질 것 같지 않아 이거 잠시만 네 아니었고요 야 진짜 완전 중국 폭풍 느낌을 제대로 냈네 와 이거 지나가면은 진짜 목숨 걸고 지나가야겠네 큰 시야 어? 주유소가 있어? 주유되나 이거? 아 주유돼 이야 주유소구나 야 뭐야 정비소까지 있어? 어? 설마 아니구나 아 나 연료통 아 나 설마 저게 불붙나 했네 이거 뭐 폐차장 같아요 여기는 야 여기서 같이 싸우면 지옥이겠는데? 야 우와 야 신경 많이 썼네 야 중국 느낌이 중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중국의 느낌을 오 근데 볼 땐 예쁜데 이거 싸우려고 하면은 총독으로 싸우는다고 생각하면은 지옥이겠는데? 자 이제 황무지 지역을 지나 푸른 곳으로 입성하겠습니다 자 오틴 크 그래 이런 느낌 빼놓을 수 없지 중국이면 아 이거 중국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맥보고 야 뭐 정감파 이거 야씨 대구엔 이런거 없었네 야 뭐야 갑자기 대교 나왔다 야씨 뭐야 근데 갑자기 빈부격차 느껴지는거 뭐야 컨테이너들 겁나 많구요 이게 뭔가 파밍 좋을거 같은데? 린지양 우와 야 뭐야 갑자기 삐까뻔쭉한 야씨 와 이거 아까 벅이네 티저에도 나왔던 곳이죠 어 여기 보니까 무슨 폭죽 쏘던데? 혹시 폭죽 쏘는게 뭐있나 여기에? 어? 어? 어 딱 봐도 뭐있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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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쏘는거였어 이거? 어그러용이네 폭죽도 터뜨리고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G코인이 터지고 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? 자데나시티 와 잠시만 심상치 않은데? 건물들부터가? 와 여기는 거의 뭐 신도시인데? 갑자기? 겁나 발전했어요 갑자기? 아 이게 내가 만약에 중국을 가봤더라면 더 실감났을 것 같아 중국은 하문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기도 아 여기는 맵 바깥이야 여러분 구경만 하는 곳이야 맵 바깥이야 저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아 이거다 와 뭔데 이거 와 와 와 달려갈 수 있나? 어? 겁나 빨리 가지는데? 달리니까 그래서 아이템 버리면 아이템이 따로 움직인다고? 아 왔네? 잠시만 이쪽으로 해서 빨라진다는 거는 역주행하면 아 아 아 와 야 이거 약간 어그로용으로 연막을 뿌리면서 가는 느낌인데 잠시만 야 야 야 야 이거 연막 이상해시? 자 중요한 거 사실 여기서 내가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뛰어갈 필요 없잖아 엎드려서도 이동이 되나? 아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이동이 되네 10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10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야 이거 조만간 그 하이라이트에 나올 것 같은데 와 딱 끝까지 거의 끝까지 다 터지네 자기장만 도와주면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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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대나무솝이죠 여기가 보자 아 총으로 안 부서지네 오 오 뭔데 아까 보니까 차로도 밀어지던데 화염병으로도 되나? 되겠냐 어? 10호 우와 잠시만 한 번 더 해보자 야 야 10호가 간지인데? 우와 근데 사실 여기 우리가 뭐 투축료 던지겠습니까 여러분? 바로 나오는 순간 뭐다? 바로 나오는 순간 어? 우리 장난감이다 바로 그냥 응 대답 웃음 내가 멸종시킬 거야 이거지 차 이거 자 이제 남은 지역 보겠습니다 또 스타디움 우와 여기 뭐야 이거 야 잠시만 아 등감기라 어? 대놓고 여기 올라가라고 약간 저격수의 맵인 것 같아 여기 오 야 안에도 잘해놨다 홈서트장이네 자 여러분 맵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스턴건이랑 보급불러가지고 저거다 좀 확인해봐야겠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나온 신총입니다 여러분 JS9 이게 뭐 실제로 SMG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던데 게임에는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일단 고정기랑 대킥 조정기 달리고요 아 반동 별로 없다 여러분 SMG라서 당연히 반동이 별로 없겠지만 아예 없는데 반동이 근데 보통 SMG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좋게 나오거든요 데스턴 MP9도 그렇고 엄청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총입니다 자 보급해서 또 새로운 길리가 있거든요 이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오 나왔다 와 야 근데 색감이 좀 다르지 않냐 이거? 아 잠시만 배그야? 아니 배그야 이거 색감이 좀 다른데? 뭐 잘못됐어 아니 너 고온 길리 같은 거 아 이게 참 제가 볼 때 이것도 패션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앞쪽으로 가볼까? 아 여기가 나 혼자 꽃이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색감이 너무 진한데요? 아니 길리 슈트는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안 보여야 되잖아 아니 이게 뭐냐 근데 뭐 여기가 아니라 뭐 안 보일만한 곳이 있겠지 뭐 배그 같은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또 알아볼 거 스타운 건 받으니까 세 발 있네요 저한테 한번 써보실래요? 어? 오? 오? 야 야 안 움직여 마우스도 이거밖에 오 야 뭐야 이거 다시 써봐 미쳤다 정말 수많은 콘텐츠가 생각난다 오 맞추기 어렵네 몸떠는 거 봐 무기도 안 바뀌어져요 다시 맞춰보실래요? 어 무기도 안 바뀌어 마우스 이동거리도 이거밖에 안 되고 아 이렇게는 쏴진다 이렇게는 쏴진다 줌이 안 돼 사실 이거 맞출 시간에 내가 총 쏘는 게 더 낫지 않나 아 그리고 또 신규 차량 블랑 이번에 새로 나온 차입니다 여러분 블랑 얘들 썬틴 별로 안 돼 있는데 에스턴 마틴은 썬틴 찐하게 돼 있잖아 에스턴 마틴으로 바꿔집니다 일단 그리고 내부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운전해볼까? 차 이쁘게 생겼는데 오 뭐야 이거 앞에 자율주행 차선 가는 것처럼 돼 있네 차 성능은 그냥 UAZ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이번엔 실전을 통해 맵을 알아보도록 하자 비행기 두개 떴다 이거 가야겠는데? 가자C 우리가 더 빠른 비행기 뜨깨내린 애들 개때려야겠다 굿 오우야 2층 어 나 괜찮음 아 2층 마무리 치고 2층 창문 이었어? 안 이었어? 오른쪽 이었어? 강자분 나이스 살리말 왼쪽 이었 앞집 앞집 어 앞에 사람 나와있는데? 더미님 보여줄래 어 뭐야 뒤에 사온다 뒤에 오른쪽 오른쪽으로 차 세울게요 더미님 가세요 혼자 안가? 차온다 집에서 오는 애는 쫓아가도 될까? 어? 아 나 살릴 수 있어 사다 오는 건 하나일 것 같은데? 맞고 나이스 머리에서 쏘는데? 또 머리 쏜다 또 차타고 박아줘도 되겠다 저거 라하스트야 오케이 박아줄게 아 저거 어디있지? 저거 위에 있어 위에 여기 위에 꼭대기 있잖아요 비상호출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저기 봉우리 파란색 황화색 보름 위에서 봉우리 아니 저거 돌상 못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야 저거? 저 위에 있다고? 어 있어 위에 저 위에 팀 두 명 있어 보인다 아니 뿔숍 때문에 진짜 안 보인다 저기서 우릴 계속 쏘고 있었어 와 밤 된다 밤 오 맵 이뻐지는데? 오 맵이 어두우니까 뭔가 살짝 느낌이 있는데? 어 이 상황이면 꼬끼리 쓸만하겠다 이런 어두운 상태 안 돼 한 대 한 대 한 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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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키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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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겠냐구 오오오오 기준을 시켰는데 막 보이겠는데 어? 떨어져 죽었다 어? 떨어져 죽었다 떨어도 죽었다 왠지 스타디움 안에 다 했을 것 같던 진짜 나온거 스타디움 밖에 없을듯? 야 스타디움 쥐봉! 여기 여기 핑핑핑! 핑! 두 명! 보인? 보인다 한 500? 하나 둘 셋 또 안 쐈어 오오오 맞춘다 오오오 미안 미안 머리 안대 이게 오야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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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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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여기여기여기 아니 팝핑에 강 안나와? 거기서? 하나 기절 나이스 여긴 안나오 파핑 하나 더 보인다 한대 두대 하나 더 기절 하나 어딨지? 일단 셋 기절 지붕에서 쏜다 한대만 더 한대만 더 기절 나이스 스타디움 옥상옥상옥상 옥상옥상 애 누웠다 애 꼬끼리 누웠어 우리 정확히 4번 소류탄 나거든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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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두루 오른쪽 하나 왼쪽에도 돌린다 꼬끼리 쪽 봐줘 정확히 여기 4번 소류탄 까면 죽음 정확히 4번 내 앞에도 하나 더 있어 여기 둘이 아 이거 턱이 4번 하나 1번 하나 끝임 아헤이 여기 하나 우리 가야됨 4번 좀 해주면 좋긴 한데 지금 꼬끼리가 살아서 푸쉬를 못해요 쇼탄 없어요? 네 다 썼어요 내가 기열시켜놓은거야 아 오른쪽으로 빠졌었구나 어쩐지 표기 안죽더라 타봐 타봐 4번 핑에 정확히 있는거죠? 네 주황핑만 봐주셨는데 내가 봄 간다 쇼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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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아 꼬끼리나 오른쪽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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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킬이 라스트 오우 잘써 다했어 빌리 잘써 이쪽 이쪽 대마 나와있다 내 쪽에 내 쪽 보인다 내 쪽 앞에 나이스 야 이거 한판에 뭐 다 본거 같은데? 공울이 올라가고 스타드 위에 올라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진짜 스쿼드하는데 볼 곳이 너무 많다 엄청 크다고 진짜 크다 쟤롤 온도 치킨까지 먹어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데? 그리고 약간 비상 호출이 유니크템인 것 같아. 아직 스턴건이나 이런 걸 많이 못 써봤는데 맵 자체는 재밌는 것 같아요. 올라갈 곳도 많고 더 해봐야겠지만 진짜 중군맵 느낌은 난다. 확실히.